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운동은 크로스 런지 라는 운동인데요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한쪽 다리를 대각선 뒤로 빼준 뒤 앞쪽 다리에 중심을 두고 무릎을 굽히시면 되는데요 이때 앞쪽이나 뒤쪽으로 체중이 너무 많이 실리지 않게 해주시고 앞쪽 발끝을 무릎이 넘지 않도록 직각을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아 고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엉덩이 운동이 좀 되셨나요 그럼 앞으로도 올라오는 재밌는 강원 홈트 영상으로 건강한 몸짱 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